고막 남친. 고막을 살살 녹여주는 꿀고이스. 나 완전 고막 녹는 것 같아. 재환아, 너 목소리 진짜 좋다. 특히 고음이 너무 좋아. 뭐야, 뭐 달달하게 속삭이려고 그래? 사랑해! 사랑해! 뭐야, 귀 터지는 줄 알았잖아. 왜 나 고음이 좋다며. 아니, 좋긴 하지만. 왜 이 정도면 만족이 안 돼. 어때, 이 정도면 돼. 뭐지? 대단한데 너무 듣기 싫어. 누나, 진짜 왜 이렇게 시끄러워. 안녕하세요. 뭐야, 이 XX. 남자친구. 남자친구? 아이, 골카판에. 아, 시끄러워니까 꺼져. 뭐? 니다! 뭐? 니다! 꺼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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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나가게 해서 도망간 친이었구나. 어라? 내 목소리가 왜 안 들리지? 왜 다 조용하지? 왜 다 조용하지? 뭐 없나? SNR에 끝이 없으니까. 즐거움엔 끝이 없다. TVN.